노르망띵? 전 모르는.. 암튼 모르는.. 아닌가? 아니.. 아니지 않아요? 여기가 노르망띵이.. 몰라요. 우리 평파연딩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죠. 이제 비행기 날아오고 이제 폭격 떨어지고 배 들어와서 포 쏘고 거기서 미군 들어오고 지금도 총독 아닌가? 2인원으로 망했다. 아이고 마프사수 문제 죽었어. 예. AI가 상륙총 타고 오면 저희한테 썰리지 않을까요 근데? 아.. 아.. MZ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당 하나씩 두 개씩만 처리해도 MZ가 그냥 다 갈릴 것 같은데 아마도 혹시 혹시 탄 얼마나 챙기셨어요? 15탄 한 번 챙겼습니다. 볼트 액션은 그 15탄 창 제한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섯 발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혹은 이거 어떻게 불어요? 많이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예.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다섯 발이.. 킵패도 안 되는데? 한.. 두 배? 두 배 챙기시면 한 몇 발이 되죠 그러면? 네. 30개 챙기세요 30개 아.. 30.. 죽였어? MZ 탄창 이거 좀 빼야될 것 같네요 아니? 그래요? 아.. 붕대 버리면 되겠습니다. 붕대가 좀 많아서 붕대 몇 개 챙기셨는데요? 30개 챙겼습니다. 메딕 버릇둘기 세상에 동동준이 전 적게 챙겨야 되는데 자꾸 메딕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동동준이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예요? 몰라요. 저 써본 적이 없어 그거.. 아 그거 뭐였지? 그거요? 킥 까먹었는데? 처음은 넙세게 절반을 먹고 그래서 안 되니까 왜 저한테? 기한총으로 해야 하나? 아.. 한국군 교류인데도 끊어소신데 빨리 알려주십쇼 두 분가 없어 불안한데? 배럴 바꿔야 돼요 57분이요 솔직히 권총탄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응 가서 줄이 다 쓰죠 지옥을 겨먹고 싶으시면 덜 챙기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왜 그러십니까? 지옥님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남으신 가방이 어.. 어디 줄서가 됐지 빨갱이 같은 거구나 지금 엠진이 탄약 두 개 지껴가지고 그.. 스네이크 닥터님 주신 거예요? 쿠빌박엔 있는데로 아뇨 오! 뒤에 저거 총에 따라가는 스네이크 닥터님 그거 직접 받으셔야 돼요 아 나 알겠습니다 스상님 한 2차 대전 할 때마다 부르는데 까먹었어요 일단은 그 스네이크 닥터님 스상님 가방에다가 이탄을 넣어주세요 끝나고 나서 준비됐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잘못하면 날라갈 수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넣어주시면 되요 이 사람들 지형에다가 줄이 어떻게 돼요? 최대한 넣어보세요 한 번 베르타 가시죠 네 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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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되나?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한 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누가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으면 기준을 안 잡으면 아깝다 제가 스네이터는 좀 뺄게요 제가 메가님 머리가 뭔가 많이 허전해 보입니다 어? 데님 이거 좀 위험한 농장이네 보시죠 뭐요? 보세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제 1번에 여기 있었는데 오케이 두개 두개 이러면은 바로 나치식 경례 아 나치식 경례 아 그러면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944년 6월 5일 여러분들의 위치한 이곳은 프랑스 우르망디에 있는 오마하 해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국방군으로써 아직 영국으로 넘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곳 해변에 해안가 방어라인을 경비를 쓰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들 이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전참포나 뭐 대공포 등등 차량 등등 여러분들 모두 자유롭게 가용 가능하시고요 어 유사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연합군 국들이 보이면은 상부에 보고하고 곧바로 교전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상부에서 상부 연구시설에서는 이제 생화학 변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연합국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되는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지역이 만약에 교전으로 인해 돌파된다거나 하면 2차 방어선 지역이 있나요? 어 현재로서는 지금 맵에 보시다시피 저기 맵 중앙에 저 HQ 찍힌 지역이 저희 해당 오마 해변 최종 어 최종 지휘시설 HQ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해안 라인 좌측에 보이시는 프론트 HQ가 최전선에서 여러분들 해안 각 포인트를 지휘하는 지휘시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 위치 만약에 뚫리게 되시면 최우수 시설 최우수로 해당 지점 프론트 HQ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도 뚫렸다 싶으시면 HQ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인 네 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저에게 따로 지원되는 폭격기나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 공군 지원은 요청할 시 현재 여러분들이 위치한 이 지역에서 매우 먼 곳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공군 지원은 힘들 것 같고 지원하시면 포병대에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벙커 안에 벙커마다 고정식 확인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키 질문이요 네 뒤에 88mm랑 105mm 사용 가능한 건가요? 저거요? 아니면 대공포요? 뒤에 88mm하고 옆에 105mm요 아 저거 여기 이 지역에 배치된 건 다 사용 가능합니다 대공포, 대전자포 차량 할 것 없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야간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간을 대비해서 각 베이스 내부에 곳곳에다가 탐조등 같은 것도 설치해 두었고 추가로 권총 탭에 있는 조명탄도 분대장분들 필요시 사용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뭐니? 네 벌써 누구 죽었어 전력 하나를 줬습니다 팀 없으시면은 뭐 분대장도 회의하시고 뭐 전력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 끝 저기 토미가 있다 토미 백파이폴 건조 토미다 여러분들 권총 안드셨으면 저거 좀 드시죠 저희도 죄송합니다. 네, 갔다오세요. 전부 다 플레이어 챙길게요. 전원 플레이어. 스니크 닥터님. 저희는 권총에 비어있는 사람들은 그거 조명탄 권총 챙겨달라고 해주세요. 플레이어 그트님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프고 형이 무슨 일이죠? 권총에 저기 뭐야. 조명탄 챙기라는데요. 네, 저는 GRTO 무장이 없다니. 과루조심 똑같이 HGR이 뭐죠? 넌 개나 챙겨요? 네, 그러니까요. 채권사품으로 파트너님. 가방 이름 보고하세요. 저희 부대장분들 저 화장솜 좀 갔다올게요. 야야.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근데 저는 이거 저 TC 모바일들이에요. 제가... 650발생이었고. 저 750. 안녕하세요. 아, 저도 몰라요. 일단은 지금 호나님이랑 파티자님이랑 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메가님 브리핑 끝났어요? 네, 메가님은 해야지. 아, 예. 하자님 파티 바꾸시면 이제 딱 그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 차고 일단은 내 팀이잖아요. 할 때마다 맨날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뭐 큰 참호가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네, 여섯 개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 차고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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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있는 그 참호 두 개 세트니까 이거는 한 개 팀이 맡으면 될 거 같고 그쵸, 생각에는. 아무거나 다 눌러봐요. 알, 디, 체크. 안 들리네요? 안 들려요. 아, 디. 체크. 온 10, 뭐? 섹,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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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똑같은건데 왜 안되지 에이씨 라고 붙어있어요 에이씨 어리 똑같은 버전인데 왜 안되죠 이거 이게 뭐선일이고 바닥에 내려놔 보세요 한번 떨궜다가 해보세요 장소한 돈은 지수시냐고 아 컨트롤러 맞는데 내꺼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버전인데 왜 문제죠 이거 컨트롤 R 한 다음에 뭐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화이팅 화이팅 안돼요 뭐지 제꺼 차보세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컨트롤러 R 아 오랜만에 저장 다시 하시죠 우리 좀 더 멀리 가죠 남쪽으로 포도님도 로드 빨리 하시면 될거같아요 권총으로 플레이어 챙기래요 아 저에요? 네네 아무튼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2개 그러니까 지도상에 끊어져 이렇게 일단 하나로 묶으면 될거같고 화이팅 쇼이 쇼이 쇄이 네 이미 쏴버렸어 이거 챙겨야되는데 그 당나라 군데만 조용한테로 가는게 없을까요? 네 이쪽 구소로 갑시다 저희 누구는 백파이프 몰고 있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고 있고 고 자라니한테 치웠어 저희 뭐 구역 4군데 많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구역과는 이 두개 하나 네 여수기는 아예 이렇게 참고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팀이 다 써도 돼 자전거를 로데오를 저쪽이랑 저 콘크리트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하나 저쪽거 하나 저 먼쪽거 하나 예스 백파이프 몰고 깁니다 반기가 아니야 아니 백파이프 몰고 깁니다 아니 백파이프 몰고 깁니다 저는 베르타가 제일 먼쪽 네 거기가 호너님 네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여기 하긴 그러면 저희가 가운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가 하얀색깔 그거 왜 또 정할거 있네 일단 저 화기들 사용 네네 야묘님 네 우리 왜 죽은거에요? 그냥 쏴 버렸어 네 백파이프 분다고 빌린이 쏴 버렸어요 네 형님 당연한거 아니었어요 백파이프 불지 말라고 하겠는데 아 네네 네 형님 제가 튕겨가지고 그 네 아니 초기화 되버려서 그러는데 탄약 혹시 있으십니까? 아 제 가방에서 빼가시면 돼요 아 네 그걸 하죠 어 근데 mc40인데 왜 총 군장은 왜 왜 서총탄으로 아 안 쓰는거는 안 쓰는거 보다는 그냥 나 아까 백파이프 디버러야 하는데 차에 넣어요 차에 넣어요 차에 넣어요 아 들고 다니다가 사각이 좀 애베하긴 해요 가방이 다섯개 있으니까 빼가시면 갈 거 같아요 저거 키우니 셔을 채우고 있어요 아 시킬까요 사람들 네 차라황이한테 치웠어요 무리완이 프리멘님이 제거 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두탄창 메디 갖고 있는 거였어요? 난 메디 아닌줄 알았는데 네네 제 등에서 혹시나 쓰러지면 등에서 빼가시면 됩니다 샬롯 샬롯 에이 돌아와 분들 웹상 3번지죠 샬롯 샬롯 혹시 저한테 떨어주시면 제가 늦게 해가지고 리스랑이 가자 저희 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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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안톤 어 잠깐만 안톤 집합 안톤 집합 저희 지금 앞에 있는 해안 경계 구역을 1번부터 4번까지 나눴어요 이쪽 제가 바라보는 쪽 맨 왼쪽 2개 여기가 1번 오른쪽이 먼저 아주 채연과 통화되는 소리죠 그리고 저희 리스님 지금 우리 가라 바라보는 북동쪽에 남자라면 최전방 한번 초대해낼까 솔직히 정확히 아니 근데 옆에서 서포트 잘 들어와줄테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데님 분들 저희가 맨 왼쪽입니다 1번 이거 콘크리트 2개예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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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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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 방어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사냥차량 있는데 그거 노예카도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오면 터질 방향이 좀 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 아 잠깐만요 저희 우리 어 벌써 오는거요 아 아 아 오케이 저 조명맞이 오레일같아가지고 네 서둑자님 많이도 서로 서로 눈치 못채게 서로 눈치 못채게 잘 챙겨주세요 우리 엘로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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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누가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쓰지 마요 기간 낫동이 잡으시죠 4벌이 짧으니까 알겠습니다 쓰셔도 상관없네요 일단은 일단 수당님이랑 자기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누워요? 자기가 안했습니다 님 다운되면 군대장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후로 남겨실 명령 같은 거 없어 전선 유지하거나 네 거의 전선 유지 부상 최소화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사리는 걸로 수비전이랑 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다른 분대장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때 그거 비슷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저희도 조명 갖고 옵니까? 아 일단 냅둬요 저게 대공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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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땅히 올릴 데 없었는데 이게 대공포에요 오퍼레이터 범위 있어가지고 마땅 배칠 데가 없어요 일단 헛기님 제발 부상 좀 반응 추천만 해요 몸을 서퉁히 하고 계십시오 네 아무튼 상황 발생할 시 헛기님 예스 예스 헛기 제가 대공포라고 외치면 헛기님 바로 대공포로 뛰어가시면 돼요 이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니? 오오 그래서 안되네 여기 쌍스로 파우더네 뺄게요 망하고 같은데 40배 치해달래 해병까지의 거리 300m입니다 아 이거 제가 위로 어떻게든 끌어놓을게요 그 엠지 이렇게 두정에서 쓰면 되나 그 몇배 안에 있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패스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얼마나 있나 그럴까요? 제가 막아놓을까? 아 올라오시네 오케 올라오시네 이거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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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에이 설마 이런 방충이 제가 위는 이츠처럼 플래그 바스테리님 어디까지 가세요? 아 이거 안 올라가 아 휠을 못 올려요? 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아 맞아요 휠을 올릴 수 있잖아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목툰 여기가 최대의 아니면 이리로 오시겠습니까? 여기 위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도 땄어요? 비켜봐요 비켜봐요 헛개빈 터질 수도 있으면 조심해 못 아래로 그렇지 오케이 위로 위로 저쪽 오케이 오케이 저희쪽으로 옵니까? 저 위에다 놓죠 펑크 위에다 펑크 위에다? 여기 지금 지금 저분도 올라가 있는데 어두각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제가 알지 않는 사람 있으니까 딴 데다 놓고 팔아도 되고 이건 솔직히 실컷 후방 쪽으로 옮기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쓸 땐? 근데 저는 없어요 그쵸 약간 우정샷 메시멈으로 올려 아 저쪽 대공포 근데 4발이 4중기관총 나머지 분들은 해변가 봅시다 어 당소 안톤이고 방금 누구였는지 저 그럼 어떤 걸로 해야 돼? 소총스로 해야 돼 일단 소총스로 했는데 방 뭐지 방금 누가 우리를 사칭했어요? 놔봐요 놔봐요 놀게요 오케이 터치 오케이 왔다 놔 왔다 일단 거기 근처에다 놔봐요 그냥 거기 좋네 근데 문제는 이거 놓으면 공중에 떠요? 냅떠 냅떠 대공포하면 어떻게 뛰어갈까요? 멀리 돌아띄어 상호 안톤 혹시 대공포 사용하고 있는분들이 있는지 제가 그쪽으로 그냥 그렇게 못 가실 텐데 방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오니? 어? 바지네 저게? 그게 왜 가지는 거죠? 하긴 다른 인원들은 대우 오빠 안 쓰는지 아니 허캔님 이거 어떻게 가셨습니까? 픽지법 픽지법 그렇습니다 파스테님 저희도 올리죠 다른 분들 다 올리는데 저희만 안 올릴 순 없지 여기 이뤄가 브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콘크리트 여기도 하잖아요 그냥 여기 완벽한 위치 진짜 네 하 자 안톤 전인원들 현시간부로 그 들어 그 춥게 나와 계시지 말고는 들어갑시다 제가 생명인 건 사람인 줄 알고 빨간색 아 조효로 나온 밤에 경계군부 허캔님 그럼 저랑 위치 자리 바꾸실래요? 기억이 나시게? 저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위치 제 쪽에 서 계시는 게 나서 안 됐어요 아 대공? 어라? 아무튼 네 그 허캔님은 그거 제가 대공이라고 하면 바로 그 뛰어가시면 돼요 컴퓨터 있으시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 설치해봐요 너희 오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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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안전하군요 오케이 안전성 평가 최상 오 이거 정면도 됩니다 상위층으로 봐도 예 이거 그냥 해안 방어가 완벽하네요 잘 움직이는 거 봐요 저 여기 중간에 문 같은 거 있죠 문까지가 300 대단속도까지 400 여러분들 손전등 같은 거 챙기셨죠? 어? 저 이거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요 오른쪽 상단에 뜨는 그 거리가 아니라 450 아 네 저격수 그거예요 저격수 표 필요해요 이거 하려고 네 네 그러면 임신이 하시고 그 빨리 갔다 오셔가지고 그거 필요한 사거리표 같이 챙겨오시면 돼요 사거리표 해안 사거리표 456m 중간 문구진 300m 저도 손전등 챙겨올게요 네 네? 아 그거는 저격수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 사거리표 어 캡틴 뭐 발견했어요 뭐요? 방위 방위 아니요 326도? 뭔가 한 명은 326도요? 326 뭔가 밝긴 한데 아 쌍안경은 안 할 거 같네 주의 아 안길 수는 안 보여 탕수 안톤 기관촌 준비 완료 오케이 아 각도가 안 된다 안톤 기준 326도 측에서 무언가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음 저 일단은 여러분들 저 그 뭐냐 쌍안경 안 갖고 와가지고 쌍안경 갖고 올게요 쌍안경 하나 들을까요? 있어요? 여기 하량이 너무 많아 댄스알 어허 네 주무세요 일반 쌍안경 일반 쌍안경 326도라고 MZ42만 두 개 맞쌌 쓸어버리겠다 여기 근데 은하입니다 네 문까지 거리 300이라고 하셨나요? 저 문까지 거리 300 끝까지 450 딱히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60배속이네요 네 거진 300 저 문 같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돼 저기에 300 아 확인 확인 여기까지 300이면 350 잡고 2.1로 맞추면 되네요 당소 안턴 수신 중 이번 경기 공모가 끝나면 난 휴가를 떠날 거야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 밑에서 그만 세우세요 휴가를 가서 난 그곳에 그녀에게 고백을 할 거야 대고 대고 위치 미약인 비행기가 지금 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턴 수신 하셨어요 어? 누구 다치셨는데 다치셨는데 동선생님 다리가 다쳤는데 어? 저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왜 다치죠? 몰라 저도 그냥 서있어 왔는데 다쳤어요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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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기 보이면 바로 쏘시면 돼요 파스태아님 어이 헛기님 헛기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다리 계속 궁대 감고 계신다 오 잘 보인다 파스태아님 매딩이구나 네 아 그렇지만 시간이 빨리 가니까 별이 그냥 움직임이 보이네요 예 예 썼네요 당소 안톤이고 안톤측 이미 대공장비 사용 중 벌써 새벽 1시 베르타측이 AA관과 가까운데 베르타측이 사용하는 게 어떠한지 아 아 어 어 으 아 어 저 탐조동 좀 가지고 올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예 잘 모르겠는데, 섹터가 잘되는데 왜 3명을 위로 올리셨어요? 코코님, 네 왼쪽 라이트 부분 딱 두고 있는 거 가운데 과목이고 가운데 과목이 보이죠? 내가 오른쪽 쏠게요, 네 왼쪽 쏠요 다섯 명이라도 들어갈 거면 잡히면 알았어 왼쪽은 넓잖아요 거리 얼마나 돼요? 여기까지 무식하게 참호 하나 파라고 그러더니 다섯 명은 우기가 넓더라니까 간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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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는데 간부들이 정신없는데 확인, 간부들이 정신없었겠죠 목진지 점령하라고 떴는 저희 또 포병이었어요 포병에서 인어포부하고 목진지 점령시키고요 어이가 없는데 목진지라고 하면은 창동사거리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악동! 아 깜짝이야 악스테스죠 위행기, 위행기 적군 위행기 적군 적군 공수 났다 두 공수 났다 내려놓은 클레어 쏘겠습니다 아이씨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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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살게요, 계속 위행, 위행, 위행 공수무대 이쪽으로 내려가 ... 바다에서 걸어올거야 으 으 으 으 영탈 으 으 장성 으 으 이거 이거 우리 걸로 하면 되겠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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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샷! 루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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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한 명 커버 필요해! 한 명 위 있어요! 누가 내려와요! 가세님 다운 가세님 다운 지원병 지원병 ㄷㅇ Mel 갖다 볼게요 병사 아군 좀 끌어다 끌어줘요 저 위에 쪽에 지금 정화 관제 해야지 다.. 다운되는데 다운되는데? 아 덤프건리 이모병!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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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비트 나와요 확인 . . . . . . . 아 확인해.. 왜 안 일어나? . . . 저희도 이렇게 안 먹었어요 목 좀 좀 지혈 좀 내거 엄청 수탕이 나셨구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신빙어 생솔 대님 일어나세요 뭐 보여요 군대장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이거 회생 가능한가? 오케이 오케이 맵박 들어왔다 다리 한쪽에만 20발음 하셨는데 이 물건 필요합니다 예스 금방 확인 확인 오케이 다 다운됐어요 뭔가 다 맞았어요 확인해 경기 공부 써요 응 항공기 항공기 저희 AA가 누가 쓰고 있죠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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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전압 적 전압 적 전압 비교에 안 탔어요 이거 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병사 암후병사 저한테 왔어요 분대장 에피네프림 좀 넣어주세요 확인 그리고 심패 계속했어요 적군 덜에 올려야겠다 노스 이스트 지혈 때 적용 중 지금 사방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심패 심패 에피 넣고 심패 전압 전압 이럴 시비안 노스 이스트 방향 적군 상륙점 적군중 적군중 엠지로 가 계십쇼 엠지 아직 멀어요 오케이 가요 가요 가 저기 후방에 뭐지 바구니가 오케이 서비스 천장 어딨어 저기 노스 아직 멀어요 아아 나도 맞았어 안돼 아 이거 이거 뻥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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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커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워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겠어 사람 들어가요 아 다 봉합했는데 씨 대님 또 틀렸어 인 인 인 들어가요 들어 복귀군 이해해서 힘들었구나 오케이 한 병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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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치용 백 내리시고 동동동 좀 보세요 내리신 분 이분 강한 맥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계속 체크해주세요 그 맥박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 대 더 출연했어요 어 저거 구... 구축 안 멥박이 중 응 멥박 강합니다 오케이 떨어지면 얘기해주세요 하긴 벌로 피넛고 아 저 좀 떼박 주시면 해주세요 저 출연한다 탈로 전 인원 현 위치에서 대기 하긴 하스트 내 앞 붕괴중 어 심각해요? 머리하고 가슴에 네 구포탑 바로 옆에 떨어져 맥박이 없네 계속 동동이 아 사람이 이제 동동이 체크해주세요 여섯 대 정도 하긴 밖에 나가지 말고 펑크 안에 다 계세요 그게 안전함 맥박 강합니다 하긴 강하다고요? 안 떨어져요? 네 그대로에요 계속 강해요 이거 그럼 오르핀 넣어야 돼요 오르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저... 북동쪽에 설령자 몇개 보입니다 예스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다 경기 저거 상륙하면 상륙하죠 문 열면 상륙하세요 그 라이언 일명 구하기 참 눈이 확 스며버려요 그냥 오케오케 혈액 때문에 안 일어나는구나 오케오케 마른 양의 혈액이 잃었다는군요 아 36정도 몰려온다 스네크님 네 저쪽쪽 저쪽쪽 봐주세요 제가 이거 총기 거치대로라 네 확인 네 제가 보고 있어요 네 봐주세요 백박 배우고 104 떨어진다 C 에피닛 밀린다 전차 전차같은 중장비실함 선륙정 이랑 현재 선륙정 몇개 이상은 보입니다 아이고 오케 나머지 다 싸워요 제가 이거 두 명 컨트롤 할테니까 제가 이거 두 명 컨트롤 할테니까 백호가 백성부터 떨어진다 그게 그거예요 백사포요 백사포 백사포 백사포가 아니에요 아 사거리가 안닿네 아 사거리가 안닿네 여기 해병 깍까지가 몇 미터에요 혹시 아세요 아세요 맵보면 한 칸당 백미터거든요 확 확대 했을때 한사빙 되겠네 3 4백 동돈이 확 확 떨어지는데 어 오우 만드는 3천여 명 상륙장단을 30초 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정볼을 좀 더 넣어버려요 안정볼을 좀 더 넣어버려요 스트레이크님은 오른쪽에 봐주세요 제가 왼쪽 거 볼게요 저 어디가냐? 도망가는데? 복격! 상륙합니다 104 아 두 분 다 혈액 왜이렇게 떨어져? 학교 라인 오우 쉣 복격! 한 포 한 포 한 포 동동준님 10회 순행사였어요 얘 좀 더 떨어진다 참고로 참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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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아니잖아 좋아 적두 기간총 사격 호노님 안계신데요? 동동준님 동동준님 몇방이 약하나? 재정전!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많이 안좋아요 언제 날씨 됐어요? 막고 있는데 하얀 포 사격 때문에 대공포 사용 줄라고요 펑크 안에서 지금 폭격 안 맞을라고 공격중이 일단 차량 안쪽에 있으세요 장소 안성두리장 온라인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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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개 있다 헛개 있다 한 명은 동동준님 깨워야 돼 동동준님 깨워야 돼 동동준님 죽어요 장소 안성두리장 안성두리장 현재 콩 사격도 있네 현재 exposing 동동찬 못냉게 돼 안 돼 쟤 트리 파자마자 이러면 어떡해 안 돼 오! 내 아빠도 alcanz 끝 모닝 안톤 벙커 포기 승리 벙커. 벙커 들어가지마! 화력이 없답니다 나와요 나와요 여기 있으면 다 숨겨요. 저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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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사장님 다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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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방수 안태이면 적도 20mm에 의해 적중 수행 불가. 컨트롤 B 컨트롤 B 컨트롤 B 컨트롤 B 컨트롤 B. 컨트롤 B. 아 일로 일로 일로. 기사정이야. 기사정. 지지. 골고루. 왼쪽. 공격전. 사장. 기사정. 위치. 우선 8억. 우선 8억. 과장. 누가 맞았네? 누가 맞았어? 누구야 누구? 오케이 누구 누구 대답을 해줘 아니 저희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뒤에 다른 군대입니다 여기 여기 메딕 이쪽 메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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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사람 자각 치러줘 저 이거 사심이 가능해요? 이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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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사심이 가능한지 안해보겠네 이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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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훈련 만들게요. 계속 싸우면 될 수 없어요 일단은. 60대방입니다. 60대방입니다. 지금 제게 맞으신거에요 최대한 살이 줘서 싸워야되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최대만 추구하더니 총상도 싸워야죠 아 안되요? 아 최대에요? 그럼 안되네요 적부상료 지랄게요 지랄게요 아뇨 이것도 고장 났어요 이거 가지고 오신대요 이거 탄이 뭔지 말아요 고구리 알았는데 와 시계 오십니다 멘트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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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크님, 15도 네, 떼거지로 불러요 개 떼거지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미술 탁 거리도 할거 같으니 저의 둘이 다 거리 다 할것 같습니다 자기라면, 저의 음료는 매우 이어서 전방에 여기 가면 안 돼 그 비가 안 돼 강에 안 돼 안 돼 저의 패스트는 너스위스트 저희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추가로 현재 적군 남선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 암포로 싸이오 오늘 쏘라구 사이오 오늘 낙지 사이오 오늘 낙지 안쎄게 마지막 이스트 자기들 죽쌔수네 적들 죽여봐 아니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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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낚시 탄창 생각했던 종군들 현재 대비 상황에서 내 방지 내 방지 상도 안고는 중독군 바로 향기에 라이벌 진격이 되었으 패테이티 진격이 지나기 화이 불가 도망이가 안다시 신규호하며 아무도 풀어 같아 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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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쒋 오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요 장소안 좀 욕설 앞에 속한 배달 완벽했다 장소안 좀 해주세요 적을 맞추네 파이너스의 만톤 아웃 저희 이제 여기 선 넘어가면 안되요 생활무 있으면 되요 이제 아이고 마스트 쓰고싶은 분 있으면 지금이나 쓰고 오세요 마스트 껴세요 마스트? 해당 장갑차 아니면 장갑차 아니면 알림 대만이면 어디죠 방독면 쓰고싶은 분 지금 쓰고 오세요 컨셉으로 네 어떤걸 바꾸시겠어요 어 MB-40도 아니요 에스파라테인드가 무섭다고 하던데요 마스트 마스트 여기 스네이크라테인드 여기서 좀 버텨두세요 네 찰만 좀 꺼볼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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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용히 졌다 탄소 안토 화학단착판 확인 조용히 졌다 저희 지금 재고받고 있는 거 있으신 거 갖고 오세요 탄약, 의료품 전부 상관없어요 빠르게 갖고 오세요 거의 탄 없죠 아마 아 탄 없으신다 네 없네요 이거 보면 장탈이 있긴 할 텐데 지금 저희가 가져오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지금 토틀랜트 전쟁에 잠시 후퇴었서 잠시 후퇴었서 잠시 후퇴었서 노루만두기 상관없는 편이 아니고요 네 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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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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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다. 지뢰할 수 있어. 파슬리 혹시 저 침착 가능하십니까? 아 그러니깐 이제 보니까 시멘트 벙커 위에다가 대벙포 위에 놨었나요? 망원경 안 챙기셔도 돼요. 흐려요. 누구요? 저요. 벽끼들 날아들면 부여할 것 같습니다. 저 대전차 망원구이거든요. 상압가스 뿌린건가요? hq 단속 안통 현재 적군의 공세 완전히 돈자되었음. 완전히 돈자되었음. 와 이겼다. 역사는 지났다. 느낌이 쎄한데? 역풍이 불어서 상압무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는 한. 역사는 지났다. 드디어 휴가를 할 수 있어. 그녀한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아 블랙. 이제 역풍이 불어서 최강무기가 여기 오게 되고. 저 소총은 한반도 안켰어. hq 단속 안통. 우선. 우선. 뭐지? 뭐야 왜 hq 응답을 안하지? 공기가 뿌여진 것 같지 않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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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이 너무 약하다 했어 뒤로 몰린거지 이게 전원이 다 가긴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 지금 저기 계속 저 구추뿐만 해 전암들이 저기 있고 하니까 잠깐만 전암들 지금 우리쪽으로 오네 뭐야 저네들 사운드 그 뚫려나 봅니다 HQ 당소 당소 안톤 들리는지 프론트 HQ에서 뭔 일 날나 봅니다 프론트 HQ 들리는지 안톤 구추라고 봐야 돼 안톤 예감이 좋지 않아 다 확인하셨으면 현재 적군의 공세는 동전 되었으나 현재 프론트 HQ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발생하였다 알림 뭐? 전 방역에서 구결 받고 있다고? 뭐? 전 방역에서 구결 받고 있다고? 아군과 적군의 시체가 이래나서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베르타 아직도 안 들려요 부통쪽에서 전암 저희쪽으로 계속 도네요 계속 도네요 당소 안톤이고 다음 지시사항 내려주기만하게 지켜요 저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손소리가 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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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당치사항인지 안톤 확인하셨어요 예단 현이치사수 현이치사수 벙커에 들어가 병사 자! 벙커에 들어가 병사 예단 벙커 근처에서 들어가거나 안에 들어가 자유로 안전한 위치에 판정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있을 좀비가 네 잠시 하나씩 저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네네 빨리 갔다 오세요 아 시체 시체 파티자님 뭐 제거 드릴까요? 근데 아까 진짜 저 위에서 있을 때 비행기를 유폭받고 우욱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야 아까 이 위에서 비행기 유폭받고 죽었습니다 아 진짜 살아있나? 분명? 가방을 내려놓고 이게 그래서 아까 내려놓고 왜요? 어디요? 잼님 4도 4도 한번 보세요 저격통으로 저격통으로 미군원들 원래 기억은 거 아니야? 땅불 판 거 아니야? 어 일리 있습니다 잼님 미군이 땅불이야? 중공 우선은 잼님 잼님에서 시체가 일어나서 기운 전투 확인 안턴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잼님 뭐 서있다고 하는데요? 너눈이 같이 가시죠 아 갑자기 아 바닷가에 서있는 적군 발견 아이고 포로다 개인 행동은 들고 있지 않다 알림 네 봤어요 포로다 방송 안턴이고 해당 적군은 처리하는게 어떠한지 아 아 잼님 뭐야 지금 누가 가시는거지? 다른군데 같은데요? 핵 더욱 홈너님 들어오세요 개인 행동은 사형입니다 사형까지는 아니고 아 겁지 맞습니다 저희도 왜 저기 와지지? 왜 가지지? 갔다오세요 갔다올게요 호노님 네 저기 해안가에 뭐가 있어요? 해안가에 뭐가 있다고요? 안통출분대원이고 현재 잡으러 가고 있다 알림 어 해안가에 뭐가 호기심 되면 안 돼 돌아와요 돌아와 샀어야 되나요? 저거 뭐예요? 헬비안에 뭐가 있던데? 제가 샀어요 해변이 아니라 사도 쪽에 보시면 헛괴님 어디 가십니까? 낮은 밤 아군인데요 지금 아군? 복장이 아군이에요 살짝 뒤로 빠져있고 어 그러네 아군이야 저분들 근데 저 시점을 어떻게 넘어간거지? 헛괴님인데? 헛괴님 동동준이에요 뭐야 뭐야 의료공원 의료공원 저 사도 저 해 해변이 있는게 해안가에 네 세명 뛰어오고 있는 세명 뭐야 저거 왜 가셨지? 세모 어디가 또 저거 왜 오셨지? 나머지는 사주경계 나머지는 사주경계 확인 슬리스탄 들어와도 안가겠네 사도에 뭐야 물안에 뭐가 있다니까 물안에? 아 누가 뭐라해도 딱히 각잡고 있는 모습 아주 멋집니다 시체다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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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올게요 나중에 그럼 돌아올게요 참으로 참으로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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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변 시작입니다 그냥 타 다 썼어 화스테레 님 저한테 이야기해주셨어요 아주 오케오케, 쏘리쏘리 제가 다운된 것도 아니었고 머리 따봐요 곧 기짐 대망들 승헌적으로 쏠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라인 넘어가지 말라고 오케오케 이걸 생각하니까 파스테링은 가늠 되셨구만 이거 여기서 수리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후방, 후방 후방? 후방? 후방! 후방! 후방이서 후방이요! 후방! 왕은? 후방이서 후방! 가빈다! 개봉! Е끄여! 언덕이 언덕이 아직도... 우리... 우리에 후방 밀린 거야. 우리? 후방.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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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aji아. 후방. 사우스. 아무래도 HQ가 말했던 시체인 걸로 추정된다. 오..이상한 소리. 일단 여기 인원 엠지 잡고 있는 거치형 엠지 잡고 있는 한 명만 제외하고 전부 다 사우스 경계 확인하였으 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저요수 잡아봐요 아 잠깐만 쟤네 쟤네 저거 내려오니까 알아서 죽인거 같은데 당사한 대기죠 섞인거 같아 아군 군복인데 누가 총을 쏴서 갈아버렸어요 아군 군복인데 아군 군복인데 총팀이 치킨다는 것인지 총류탄 달린걸로 어? 기준이 가을자가 있어 총류탄 달린걸로 확인 한번 중찰 시도해보겠습니다 주황에 부동의하는걸로 하자 보도 보도 hq 당소 안토니고 해당 차 모임이 시체들에게 점령된거 같다 아니 현재 걸어다니는 시체가 시야에 들어오고있음 현재 걸어다니는 시체가 시야에 들어오고있음 이클릭부터 올리고요 총돌이 왜 이러죠 총돌이 왜 이러죠 총돌이 되게 이상한데 해당폭가 포기 안톤 확인하였어요 다른 팀도 확인하였는지 총돌이 너무 작은데 총돌합시다 자 지금 빨리 마지막 재보급하러 가요 총비중 몇개가 지금 미쳤니? 저희 쪽으로 가나요 일단 지금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도 저거 뺄게요 그 트럭 빼주세요 그 총도 그런거 같은데 총은 왜 벗고있어요? 벗고있다고요? 저 제대로 있거든요 아예 벗겼어 총들어 사운드에 꼭 재가리고있어요 어? 여기 하프트럭있지않았어요? 어? 여기 하프트럭있지않았어요? 어? 어? 뭐야? 어? 혹시 돼요?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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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델 선생님 뭐야? 와 이거 앉아서 속인다 뭐 이상한데? 와 술 털어놓은 거 아니지? 죄송하자요 하프트랙 하프트랙 여기 있어요 버너님 이 차는 못 타나? 재보급 차량 탑승 가능한가요? 가능할걸요? 네거티브 왕도 제7명이라서 이 차에 다 못 탈걸요 한번 타볼까요? 저 트럭 더 탈 수 있잖아 장갑대 타버릴까요? 또 소위 나요 이거 오피 트럭 사용 가능한가요? 하프트럭 타죠 그냥 하프트럭 있지 않아요 하프트럭 타자 하프트럭으로 바퀴 중앙색 도라 집도 도라 집도 도라 도라 집도 도라 도라는 갔네 도라는 갔네 도라는 갔네 도라 분대전 따라와서 이동 도라 분대전 도라인 승리ED 승리X3 유 days 승리edi 수뇌이크님 저것 타서 무엇를 도라 복بي 두 대 있잖아 그냥 저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두 대는 혹시 지금 흥이 그렇게 들고 계신 분 방송 안 좋은 안 좋은지 다행히도 다행히도 아군이요 아군 미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고백을 해야 한다고 아이 그냥 붙여와요 좀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가 잘 챙겨드리죠 아까 파스테이님이랑 같이 가시는 분 공동진님이요 잘 있어라 너무 커요 정비 사운드 괜찮아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저 정도면 괜찮은데 아유 총이 못쓰는게 아쉽네 아유 총이 못쓰는게 아쉽네 대만이 사고 있는 게 세 자리 남은 게 세 자리 남은 게 저 그대로 안타는 거예요 세 자리 남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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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건 뭐 미국은 뭐 미국은 합복하는 거 재난 같은데 어허 미국이 살아있어 아하 당선 안톤이 뭐 이동강 이동강 주지에 왔다니 아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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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 정원 어 뭐있다 좀비일 거예요 아 저기 좀비한테 접려 당황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이거 인원차출 해가지고 이따가 도라측 한 번 더.. 아니다 장소 안꾼이고.. 베르타.. 어.. 하드트레이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네 어어 바짝 그릇 죽이네 아니 팔로팀이 있다가 베르타팀 있다가 이송하는게 어떠한지? 남서쪽 프론트HQ 지임지역 지역상 기준 남서쪽 남서쪽이랄니 여기서 옥수러져요 프론트HQ 장소 완톤 현재 현재 연속을 믿으려고 합니다 프론트HQ 기술 서쪽 입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의바람 하긴 저희는 현재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안 좋았습니다 미저분은 앞으로도 안전한 차량을 이용하여 제한이 고정국이 뭐야 정치 정치랜다 정차 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어, 춥다 졌습니다 사나는 공급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연구 단장판이네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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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써먹겠다 범살 부리지마 돌아침들은 아... 어떻게 볼건지 고라팀 이동 기종은 어떻게했는지 앞서가 확인 그래서 예언 오, 환장 엄청나요 웨스트 규류주 오! 저건 뭐잖아요? 오 오 탈을.. 어 좋아. 아니.. 이게 이따가 탈출할 때 용이할 수 있는.. 사전이 뭉텨야 될 것 같아요. 동아 40mm더. 네? 차를 탈지도 않고.. 잘 부리지마. 일어나. 진한 걸 치고. 아.. 대니.. 고장났다. 일단은.. 대니.. 안톤.. 대니.. 아.. 한 분 같은데요? 아니.. 좀비.. 좀비 좀비 걸어야 되는게. 자.. 떴습니다. 동양병 아니야? 아.. 소리들려. 아니.. 좀비에요. 좀비 좀비. 좀비가 뭔데요? 좀비가 뭐에요? 한분이.. 뭐야. 다량병. 다량병. 아.. 아군인데? 아.. 뭐야. 파티자님. 파티자님. 미역캠 무리들인데요. 저기. 미역캠. 저희 미역캠 무리들. 힘들게 걸어오는데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저기 봐요. 저기. 미역캠 무리들 있어요. 미역캠. 미역캠. 야맨저 다쳤어요. 야맨저 다쳤어요. 오는데요. 생존자 아닙니까? 저희 쪽으로 오는데요. 저희 공복인데요. 감사합니다. 되게 힘들어 보겠는데요. 비쳐서 오는 거 아닐까요? 치료 끝. 나가 볼까요? 마중 나가볼까요? 다친다 보이잖아. 무덤 시작한다. 무대 시작한다. 이야. 이거 끌게 해야된데? 어 저거 저거 저거다 저거다 오늘은 저거다 오늘은 이거다 왼쪽거 탈까 이거 탈까 아 이거 이것도 한게 낫겠지 이 병력이 뭐에요? 왜 이렇게 아파해? 엄버야 운영할 부대부터 빨리 쳐다보니까 몇이신지? 시골 죽었는데? 일단 안토우는 딱히 그 허력은 아플것은 베르타는 살리바게 탈게요 앱은 왔는데? 이 병력이 맞은거 몇명인데? 지금 한 ㅇㅋ 베르타 집결 뒤에 거 누구 탔어요? 베르타 집결 베르타 집결 앞차 운전 베르터 지켜볼 포도잼님 하세요 저랑 같이 탈게요 네 다리 다 줬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 가지 목이 날아가는데 잠깐만요 차량 운영하면 안된대 샬롯이 저거 두개 다 운영하나요? 당소 안톤이고 샬롯이 혹시 장갑사량 두개 다 운영하는 것이지? 아 확인하였음 안톤측과 도라측은 하프트랙 이용해서 따라갈 예정 장갑사량들이 혹시 돌파 가능해야겠지? 저 무기 바꿨어요 동정지 혹시 제가 운전해도 될까요? 혹시 몰라가지고 네네 저 무기 바꿨어요 네네 각오팔이군요 운전석 비워뒀습니다 운전석 비워뒀 저희는 이제 HQ를 치다가서 HQ를 확인하셔야 되요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은 안 낀걸로 할게 파스텔 소변 좀 보고 올게요 네 확인 저희는 무슨일이 있어도 저희 차량 이거 지켜내야 합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인 이것도 없으면 나와 턴스튼 브레이크? H2로 달리는군요. 안손이가 저지에서 따라와 있습니다. 이런 팀은 다 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 팀은 다 탔어요. 다 탔어요. 일단 저희가 후방 업무 중이기 때문에 헛기니니스 잘 봐주세요. 네, 후방만 보내주세요. 앞에 보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나머지 분으로 총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대가 총을 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후방은 우측은 커버가 안되고, 후방은 좌측만 커버돼요. 어쩔 수 없죠, 뭐. 들어가는 게 이유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제가 커버를 치거나 아니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버스님이 이름하셔서 그러면 돼. 어, 안개. 좀 있네. 대박. 저기 있네. 뚫고라 하면. 쏴요. 아, 넘겨요. 너무 많다. 드림길슨. 아, 넘겨요. 오, 많다. 아, 넘겨요. 아, 넘겨요. 아, 넘어. 아, 넘어. 전차차차차차 우리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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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티브 우리 옆에 뒤 좌측 쏘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심할게요 일어났다니까 우리 일어났는데 안 돼 대접한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나이스 오 우리 마키였어요 한 번 한 번 마지막 명결하고 째여주지 못하였음 아 됐어 계속 골로 오면 대미님 그럼 우리 하트에서 싸우면 안 돼요? 저 봐 안겨x2 2번이 안좋죠 1번 더 파 2번이 끌어간다 이제 오우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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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 감사합니다 잡았다 오우 깨세 무슨 재미있는 대중이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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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예 됐습니다 오우 최대한다 이제 나면 스포츠 스포츠 강도 안좋지 완료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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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사운드 방금 안톤 휴식으로 hq 건물 내려주시고 비굴이죠 비굴이죠 보괴 보괴하게 했어요 한 명도 살아있어요 한명도 살아있어요 한명도 살아있어요 어? 어 혹시 모르니까 살짝 멀어져요 여기 결계인데 여기? 그 V 눌러서 넘어올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있을게요 메딕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자 저 목쪽에서 소리 나는 곳이야 나물 다 경계하세요 확인 저희 2층 올라가 있겠습니다 계단 있어서요 오케이 여 목쪽에서 할 수도 없고요 저격선 2층에 있답니다 잡았어요? 다 적군이 아니고 압원 방소하는 폰 지형대에서 생존자명 발견 생존자명 발견 저희는 1층에서 내기하기 주시오 카세 카세 전원 뭐야? 1층에서 내기 전원 1층 내기 전원 1층 내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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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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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보트 안으로 사운스로 도망가요 사운스로 도망가요 사운스로 도망가요 나 죽였어 나 죽여 안돼 사운스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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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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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사운스리 사망에서 사망에서 들려 여보 암흑 암흑 암 암흑암 다시 상 nutriment 정사의 딸이 대야 해플리웨어 아니 저는 한 명 사망 낭섭적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현재 해당 이런 생산이 강화 건물 4대 패드 맞습니다 아까 불러 강화 생존자 사용되어 있어 사람 지드 HQ 대 HQ 당소 안토 생존장의 영향이 있었는데 사랑하여 현재 HQ 확인해 정보정은 정보된 것을 파악 정정 당치해 주신 우주 파악 남동쪽 남동쪽 왼쪽 속이야 차량 차량 탁스 차량 탁스 안솔진 차도 누가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야 돼 아 이제 저만 보내고 저 아까 보니까 제가 먼저 탁스 다 샀죠? 오케이 잘하는 게 없네 나는 사망 잘하는 게 없네 사망님 포만 두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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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셨으면 안톤 안톤 초천은 헬스에서 부츠, 부츠으로 빠져나오고 수단까지 다 샀죠 저기 뒤에서 한번 따라옵자 사망님 사망님 태워야 됩니다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전 사망 제트임 오케이 좀비한테 찍히셨네 네 Bear 웨스트 외치 웨스트 어 아 저 강력한 화력을 보세요 왕 제가 보자나 사실 경계 철저히 할께요 이제 아 주이 고торов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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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바스텐이 쏘라고 하면서 죽을 때 좀 충격 먹었습니다 나 그때 가면 됐어 아니 그 모든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났어요 근처에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철저히 와 저 뭐야 교회 교회 아아 교회 접근 다섯 교회 접근 다섯 해당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접근 지협 추천한다 사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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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에 좋습니다 숙소 사연 돌려 아 어 아웃 홀드 홀드 비행기 비행기? 폭격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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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ل seeks sentier べ 비행기 그 핵 중 1 2 casi 2호차, 2호차,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교회 쪽에서 두 마리 말겨. 전전. 폭격기 저 이쪽으로 봅니다. 폭격기가 뭐요? 폭격기 저 이쪽으로. 폭격기 저 이쪽으로. 폭격기 저쪽으로. 폭격기 웨스트로 이동. 아구. 폭격기 전방. 한턴 수신. 폭격기 전방. 폭격기 전방. 나이스. 점차 좋습니다. 잠시만 가만히 기재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이제 탄원 얼마정도 많이 남았죠? 열다섯탄 창에 열 여덟발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 일단 재작도 한번 하세요 안되나요? 차량전 안됩니다 안되는 놈이군요 이쪽은 안됩니다 뭐야 누구 죽으셨는데? 죽었습니다 잘 이동되신거 같습니다 다 타있은걸로 보여요 저한테 떨어진거 아닌가고? 저희 다 타있는걸로 있어요 야스야스 주택 그쪽에 몇놈 살아있습니다 좌측 이스트 이스트에 세놈 이스트에 세놈 아 오케이 아이고 산륜작전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차량이 산륙이었으면 좋았습니다 이스트에 세놈의 휴스터로 이스트에는 이스트가 더 좋은데요 대단하셨죠? 이 전세를 일으신거죠? 이스트의 휴스터로 후방 후방에서 잔존 변혁 상급 일단은 저희 위협이 되지 않으면 일단 턴 안 낄게요 정신이 아예 오사진 오사진 나 못 쏜다 차량들 계속 이동하는 곳이 단단히 멈추면 수병도 불러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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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바뀌는 아홉을 둘러싸였습니다 dog 우동 기존 stal 스트레칭 주의사항 아, 여보다. 안손츠를 마치 타임스입니다. 타임 남았다 할지. 차를 좀 왼쪽으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있어, 나있어. 차야, 너 진짜 오른쪽으로 가. 화전 안 돼. 됐다, 됐습니다. 화전이 안으로 나가있고 가면 돼. 어깨, 타란 좀. 피터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살렸습니다. 솔직히 살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어, 잠깐만, 금방! 괜찮아요, 이제 부터 부터 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수, 아무수. 나이스, 나이스. 와, 이래서 이제 완전 좋은 겁니다. 다리 맞으시죠? 어떻게 맞으시죠? 몰라. 윗님이나 미크님 중에 치유 가능하신 거 같아요. 저 치유 안 해도 돼요? 저 치유는. 저 치유는. 지금 빠르게 찬양 정리할 사람 있어요. 빨리 정리하세요. 강아지요. 폭발DIGON. 어, 빨리! 도망 resource yourself. 다리 아파, astrolog이야. 안 돼, 안 돼. 앉아ает, consiste, pedir. 團 corps 우대,蛿 타 nurt barrack. 아프다 도망가고 있는디? 대단해 태워요! 여기에 가방이! 가방이! 여기 태워요! 여기에 우밀병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ESC ESC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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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춤 안돼 오케이 고! 아, 이제 그렇게 두 분석으로 가네. 여기 타세요. 카라님, 회관님. 저 뒤에 한 번 더 계시네. 대마님이신데? 네 자리 남겼네, 네 자리. 네 자리인데, 라이더 타시죠. 특성 가능합니다. 타셨구나. 아, 두 분 더 흥해집니다. 어, 지금 니트가 아이스판 타입이 없으신데. 자리에 앉으면... 현재... 아, 이분들 퇴리민이네. 네, 퇴리민. 저 앞에 두 분들을 못 퇴원 내줘. 그, 차 공간에 부실게요. 죄송, 죄송. 불사항 못하. 감사합니다. 현재 두 명이 차를 못 타고 있는데, 자리가 있는 분대원들은 아까 있는 분대를 퇴줘게 가. 아, 한 발 썼는데... 사인승, 사인승. 어쩌구야? 그리고... 따온, 따온이네. 아, 저거. 울소, 울소, 울소. 울소, 울소. 울소, 울소. 우리, 문재원이야, 차원 주세요. 문재원, 문재원, 문재원. 오늘 시간에. 도착하고 간 후... 저거는 안 하고... 애드에 상승한 거 같아. 이건, 은간이 없어요. 이건 은간이 없어요. 은간이 없어요, 근데. 볼 때. 여기, 은간이 없어요, 근데. 아 이거 총도 못 봤어요. 총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뒷모습만 보여갖고 총 못 봤어요. 아.. 돌아. 방소 안뿐이고 일단은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어? 호카이님. 고맙죠. 저 일단 쐈어도 걸어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 도와 내립시다. 도와. 도와 내립시다. 아 호카이님. 차가 없이 닿았어요. 꼭 찾아드릴게요. 가셨네. 헌룹입니다. 1분이 다 13한 건 czyniet sendiri. 감쪽 순위를 한 분의 가지 길 st100, 잘ła地方 Nummer 3051. 창법 Con168입니다. 나라 estrutura ekonomi. 기분 다 좋습니다 아르막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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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있습니다 차 차있습니다 막아 쓰러버린 하프트랙 2대나 있네 하프트랙이 현재 2대 사용 가능한지는 확인 불가하나 현재 하프트랙 2개 있음 어?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쪽 탑승했습니다 오 가능하다 2개 다 하프트랙이 사용 좋을 것 같은데 오 한 번 치이실 뻔했어 만약에 사용을 위해 나머지 하프트랙도 사용하는게 어떠하지? 하프트랙 3,400원 3,400원이에요 쓸 군대 없으면 안톤 측에서 인원 분할해가지고 하프트랙 사이와이슨 소홍이 파스텔님 파스텔님 지금 또 스네이크 닥터님 그리고 철암님 네 네 두 번째 하프트랙으로 가가지고 차례가 되긴 것 같아요 확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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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여기 3명밖에 못하던데요? 현재 전반 경비량 교전 중 아 전부인데 진입이 주의할 거 좀비 더럽게 맞다고 할래 천막 천막 오 빨라 아 전부인데 샬롯 원 따라 이동할 것 그러니까 왔어요 안톤 여기 샬롯이라고 할래 현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알죠? 정찰 임무 알림 해당 지역에 생존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할래 아 전방에 방어선 있다고 할래 방어선 있다고 할래 텔러2가 확인했다고 할래 확인 아군 방어선인지 아 그렇게 보인다고 할래 아 전방에 방어선인지 아 ves 아 전방에 방어선인 현에 방어선인 생존자 방어선인 확인되었어요 트렌벤 지역 방어로 알겠음 확인 안돈아웃 저도 몇단하고 올게요 제목 필요하면 제목 하세요 확인하셨다 들으시나요? 안돈 수신? 현장 지휘관이 안해 계신가 왜 4호에 3명 5호에 4명 딱이네 3명 안계시래? 안계시래?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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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탱크 탱크 탱크다 운전병 아 이것은 판터라는 것이다 하지만 워싸도에서는 개조법 전차지 아 아이수야운드 어이? 오이 오이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물로 맞이기 바람 기관총 맞이기 바람 네 남은 인원들도 다 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전차 앞에서 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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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로스 이따고 그냥 이쪽 안에 계셔도 돼요 이쪽 안에 계셔도 돼요 현장 지휘가 만나볼게요 저희들은 다 여기있는데 네 여기 장교 포토타임인가요? 여기다가 5,000탄 한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챙기면 되는건가요? 아 이게 몇티어져요? 6티형과 7티형인가요? 이게 생화묵이래 응? 장교가 스트레칭만 하고 있어 아니구나 이거는 4,5니까 이게 이게 한 5티형인가? 4,5니까 4,5? 3티형? 4티형? 4티형? 4티형 아닙니다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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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신 사람은 거의 공격 고급받는다는 현장에서 가는데 저 사살했습니다. 저 찍어줘요. 찍어달라고요? 찍어달라고 사살. 캡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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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으려. 알겠습니다. 찍으려. 접촉이 있어여서 거의. 닉껴세요 닉껴세요. 일단 포도제님을 창고 안에다 넣어볼까? 그거 좋죠. 역시 판타가 멋있어. 저 일단은 포도제님이 공진도 받은 걸로 하고 포도제님을 넣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포도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벌써 11시 됐어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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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았다고 하고 건물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암호를 몰라서 안되면. 투탈키. 제로. 잘 녹아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잘 녹아해주세요.